먹다 남은 소주 있으면은 뭐 그냥 주면 내가 쪼끄만 맥주도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아이고 울산 다 남는 거 좀 내가 한 벽 사줄게 그래요? 어 그럼 맥주나 한 장모님이 사주세요 어 그럼 돈도 없으면서 근데 돈 있다 맥주 살 돈은 있다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 돈은 다 아버님이 관리하세요? 나는 타신다 네? 나는 탔어 아 어머니 탔어요? 어 그렇지 집에 뭐 모든 관리 뭐 재산관리는 주인이 해야 되지 아 그렇죠 맥주가 쉽지 않은데요 사한다는 내가 관리해야지 정신이 있을 때까지 죽을 땐에 가지고 왔어 죽을 땐에 가지고 왔어 맞아 한때는 근데 아버님 저것도 하셨잖아 주식 주식 해가 말아먹었다 아니 말아먹었다고요? 말아먹어 포장! 포장! anyway 하핫 ter 하나는 뭐 놓을고 백종이 된 것도 있고 내버렸나게 다 마라 벌졔지 저는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현금 있잖아요 그건 다 정님이가 가져가 버려 하나는 뭐 누구 백종이 된 것도 있고 팩팩합니다. 아이고, 정님이 다 맵게라. 오, 옆으로. 그런데 저기 노루는 이렇게 내려와요? 노루가? 노루가요? 노루는 내려와서 뭐... 밭을 막... 콩잎도 넣어다 먹고 밭에 밭에 밟아놓고 하는데 우리 밭은 길이 나가지고 아주 사람이 저질러 많이 해요. 아, 사람이. 애호박이나 익은 호박도 딱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정님과 나를 욕 잘한다 원인이 그 밭에 가면, 따가게 가면 내가 욕을 해요. 석류 먹다가 맥켓 두지라고. 내가 이따 가서 한번 누가 따가나 노루 내려오나 한번 지켜보러 가야 돼. 아, 이거 지켜보러 가야 돼. 노루 내려오면 그냥 딱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냥 노루 잡아오든가 해야 되겠고. 오, 날씨가 너무 좋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마블링. 진짜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잘 드셨어요? 맛있게 잘 먹는데. 잘 먹었는데 이제 날마다 와가지고 사러 와. 가시죠, 먹으러. 어우, 가까운데 맛있는 집 있었구나. 걔도 이제 뭐 울증 오는 게 아니라 주말농장 오는 거 같네. 제가 주사 다 드리려고. 곱감 예방도. 곱감? 약통을 왜 열리세요? 잘 안 해봤으니까 아니에요.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아니, 저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 어디 이렇게 있나? 저게 좀 뻑뻑하더라고요. 좀 뻑뻑했었는데 안 그래도.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는다. 독감이요? 독감 안 맞았으면 맞으세요. 독감 저거 한다. 이 봉소 맞으러 간다. 아직도 안 열렸어. 좀 있으면 나죠? 아니에요, 지금 맞아야 돼. 요즘에 맞는 철이에요. 소리받아. 어쩌지는 소리네. 저렇게 하면 되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이고. 다 열렸다, 아이고. 다 열렸다, 아이고. 너 할머니 부분도 배긴다고. 어디 밥할 때 열이 남면 침대. 아이고, 접수하다 접수해. 열 없으시다. 더 열의 시 안 놔주대? 열은 폐렴조사도 열의 시 안 놔주대. 열은 시? 열이 시는 안 놔주대요. 열이 시는 안 놔주대요. 열이 시는 안 놔주대요. 열이 시는 안 놔주대요. 열이 시는 안 놔줘. 열이 시는 안 놔줘. 자린애는 맞게 그 환자들만큼 상대하는 거에요. 저는 맞았죠. 우리 저랑 우리 병원 식구들은 9월 8월 말 9월 초면은 다 맞아요. 음 맞아. 혈관주사들 올 줄 알고 노는 거에요. 왜 위생병 하셨어요? 인형 아니야 혈관주사 무슨 혈이야. 저 좀 아프죠? 안 아파요? 오랜만에 남성왕님 의사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주사도 보기 맥베이더 두 분 안다. 나는 안 맞는데 날라 하지마. 안 맞으신다 계속 무서우신가 보다.